어 뭐야 여기 엔피스 있어 형! 어? 진짜네? 어 여기 있어 이렇게 우와 달러! 뭔가 그거? 자 이거는 귀찮아도 무조건 사야 되죠 머리 다 사고 디테일 판자 어 그거 너무 궁금하긴 해 어 진짜? 디테일해 보이지 않는데 아까 별로 디테일해 보이지 않네 별로 디테일해 보이지 않아 못 박은 널 반지 같이 생겼는데 그냥 땜목 디자인에 세부 사항을 추가합니다 설마 아 좀 불안하다 느낌이 왜? 와서 만들어봐 봐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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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어떻게 하는데? 어? 어 뭐야?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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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이? 어이 데일밴드처럼 나오거든? 어 이게 뭐야? 근데 근데 이거를 이렇게 쫙 돌릴 수 있어 아 아 아 아 아 원하는 만큼 판자 길이를 늘려서 붙일 수 있다는 거야 나도 해봐야지 이걸로 글씨 같은 거 쓰라는 건가? 세로도 되나? 어 이걸로 짭조내되다가 해골그리고 싶다 어 세로도 된다 세로도 거무거무 가자 형이 엄청난 꼼수를 알아였대 이거는 개발자도 모를 거같은 꼼수를 알아냈어 꼼수를 알아낸다고? 너 너무 크게 소문내지 마 진짜 아다 문처럼 생겼다 liksom 펜말 붙일 수 있어? 문 달 이 캐비닛 옆에다가? 응 이거 잘 보면은 위에 건 천장에 달려있어 이렇게 해야 이렇게 4개가 딱 돼 대단한 기술력이다 이거 초반에 굉장히 유용할 것 같은데? 자리 협소할 때 말이야 꿀팁입니다 제가 알아냈습니다 출처 밝혀주세요 출처 밝혀달래? 아 귀여워 오늘은 그래서 일하는 날이야? NPC 좀 찾자 오늘은 그러면 첫 메인선부터 다 하나씩 찾아볼까? 그러자 테두리? 그치 테두리가 좀 별로야 어 좀 별로야 생명의 하트를 추가합니다는 뭐야 레드비트샷이 안 되네 어 안 열려? Testing 레드비트샷 효과가 최대 생명력 늘려줘 아 진짜? 우와 먹어두면 이거는 아마 달지 않으니까 평생 갈 듯 아아아아 시간제한이 아니구나 이거는 빨리 팔자 이거는 다고니 사줄래 우리, 우리 저거 티타늄 샀어? 티타늄 하나도 안 샀어요 다고니 선물 뭔데? 뭐야 빨리 껴봐 오! 나 어때? 이게 하나밖에 안 써지네 선글라스랑 모자랑 모자를 써 모자가 더 잘 어울려 나 모자 샀음 오! 모자에다 선글라스에다 껴줘야 선장님인데 그러니까 그게 동시장착이 안돼 우리 저기 갈라는거야? 처음 디지같은거 있잖아 아 어어 거기 가야지 와 다군이 진짜 낚시꾼같아 할량 그지없어 너무 잘어울린다 저기 가서 우리 뭐 찾으려고 온거야? 있을까? 가봐야지 알겠지 어 뭐야 여기 엔피스있어 형 진짜네 우와 말 걸어 말 걸어 오 뭐야 무서워 무서워 일부 틀라 그러는데? 해상 전문가래 해상 전문가래 그래서 뭐하고 있었냐 너 오늘 오! 플레이 가능 신규 캐릭터 오! 하나 먹었다 좋다 좋다 일단 출발할게요 또 새로운 다음섬으로 네 오우야 5급 헤드라이트 하나 만들어봐야지 살짝 삐뚤어졌는데 원형 이거 와아 어디있어 이형 어디있어 이형 어딨어? 짜잔 오오오 마스터이다 마스터이 마스터이네 진짜 뭔가 NPC 찾으면서 과거의 행적들을 싹 보면서 이제 진짜 엔딩 맞이할 준비하는 것 같네요 아 도착했다 웅장해 선장님 운전을 잘해 가자 가자 여긴 맵이 워낙 넓으니까 다들 뿔뿔이 흩어져서 찾아봐 오케이 아 알았어 무기요? 아 여기 덩굴 잘라가지고 지나가야 되는 맵 발견 아 맞다보기도 있었지 어 있을만한데 못 찾는건가 아직 여길까 여길까 4번일까 6번일까 어 어 발견 발견? 여기 그 칼로 덩굴 자르고 와야되는 곳이야 아 그럼 여기 맞아 형 여기 맞을거야 아 그래 오케이 여기 6번 6번인거 같아 어 6번이다 여기 맞는거 같아 제대로 가는데 어 맞네 와 이 아저씨는 진짜 그 애쏘쏠한잔 한거 같은데 몸몸이 빨간해 말이나 걸어봅시다 예 형님! 엔젤이 어떻게 될까? 저 진짜 도와줄게 싫다 아 넌 큰일이야 형님! 넌 큰일이야 넌 큰일이야 아저씨 아저씨 여기 야동 디비 여기 모아두고 여기서 살고 계셨어 와 야동 백태라 아 진짜 어 알았다 예 여기 컴퓨터도 있네 여기 컴퓨터도 있네 여기 외롭진 않았겠어 존이 그치 그치 쓰레기 조금 보였다 자 이제 카라반타운 가볼게요 그걸 왜 이렇게 붙여다 봤자 뭐해 감자국 밖에 안해주면서 아니야 여기 나도 앉아있어야지 감자국이랑 오블렛 밖에 안 만들어주면서 와 형 진짜 요리사 같아 캐릭터 진짜로 그치 캐릭터 와 나 잠깐만 봐줘 와 프링글스 아저씨 와 진짜 진짜 요리사 같아 어이 거기 물 떠와 하하하하하하 어 미친 준방적이야 어이 공지사항 읽어 저게 뭐예요 이상한거 발견 뭔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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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평범한 초록섬인데 자태가 예사롭지 않아 어 상점도 있는거 같은데 아 저게 그냥 상점인가 어 저 사막섬인가 어 도착했나보다 아 저 소리가 괜찮네 저렇게 쓰니까 그치 어 오오 이게 뭐가 이쒸야 이상한게 있네 아 오오오 깜짝이야 이 맨대지야 아이씨 오염된 돼지 아이가 이게 왜이렇게 빡 아아 근데 오염된 돼지 돼지고기가 다네가 타둔 꿀물이 맛있더라고 아 이거 대충 그 해서 드세요 그 형 든든한 스튜에 뭐가 들어가 주니퍼 주니퍼 아 근데 그게 든든한 스튜 만들기가 힘든게 주니퍼가 너무 작아가지고 집기가 횡령이 너무 어려워 당황고추도 한두개씩만 아 오케이 두개씩 살게 그럼 오케이 피타늄 싸지 않아 근데 생각보다 아닌가 개비쌈 개비쌈 너무 궁금한게 이 도개교인데 아 그거 봤구나 이게 뭘까요 그 뭔가 그 배에서 막 막 그 내리는 어 와 대박 어 꿀마 위에 있는데 그럼 여기에다가 설치하면 되겠네 어 탕둑 상용용 이게 진짜 배다워진다 오 지진기술 뭔데 그러지 도대체 여기다 둬ius 와 이거 사鑑구나 와 되게 멋있다 간지용으로 이거 절대 안부서진대 아 아 그 밖에다가 감자키워도 되겠네 어 그치 맘맘매야 프랭크는 여기 와봐 어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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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갈게 오 이거 뭐야? 기가 막히다 기게 맥히나 아 아니 진짜 형 이쪽 봐야지 아 뭐야 이거 우와 와 멋있다 진짜 멋있었는데 흠해준다 미쳤다 빨리 딴 거 다 치워버려 이걸로 해 치워치워 부시대 유물치워 아 이거 나왔다 이거 나왔어 뭐? 아 이거 나왔다 오 죽음을 한 번 모면하게 해주는 신비로운 스튜 먹고 나서 죽으면은 도와라나봐요 어 연어 샐러드 이거 먹어 폐활량을 늘려주는 건강한 샐러드래 와우 와우 어 빛나 어 반짝반짝 와 연어 샐러드 너무 맛있게 생겼다 연어 되게 구현 잘했는데 탕나루아가 이번 업데이트 이전에 가장 마지막 맵이었지 그럼 무조건 여기 있을 수 밖에 없겠네 우리가 이때까지 놓치지 않았다면 그러겠네 여기 어 중앙에 있는 저기 꼭대기 있으려나? 그치 꼭대기겠지 그거 아니면 그 우주선? 탈출 포트에 있을 법한데? 어 그럴려나? 탈출 포트를 먼저 보자 툼툼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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툼툼툼 cremin ShiJ 제발! 제발! 제발 있어라! 여기 금고도 있네요. 어딨어, 이놈아! 제발! 노트 있고 아, 있어! 그렇지! 단출포트 있잖아! 있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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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가 여기 있었구나! 너무 다행이다! 어쩜 이렇게 눈치가 좋아. 여기 놀이기구 타고 계셨네. 말하는 거 왜 이렇게 싸가지 없어? 그러니까 여기서 껴있어. 그러게? 뭔가 좀 높은 사람이었나 봐. 그런가 봐. 아, 아줌마 팔꿈치 못 해 줬어요. 고위공무원. 하루로 컨설팅 해준대. 나이스. 자랑 엄청 화네. 그니까. 아, 모든 캐릭터 연락했어! 아, 맞다. 이거 창고에 들어있는 거에 맞춰서 들어가는 키가 생겼어. 오우! 그래? 정렬하는 거 왼쪽에 버튼이 하나 더 생겼어. 어, 업데이트가 됐네요. 죽음을 한 번 모면하게 해주는 수트. 돌꺽. 아, 마이 미쳐날지겠네. 이게 죽음 저항이라는 버프가 생기는데. 이거 지속 시간인데. 영구적이지는 않고. 폐활량을 늘려주는 건강한 스테이크. 돌꺽. 오, 폐활량 버프까지. 어, 여기서 하나 더 먹으면 버프 하나 더 붙지 않나? 아무거나 빨리 먹어보자. 더 빨리 헤엄칠 수 있게 해주는 음료. 야, 우리 마이 왕기했다. 마이 왕기했다. 도전 과제가 달성되진 않네? 아, 죽음 저항 좀 궁금한데. 한 번 죽어볼까? 죽었을 때 어떻게 되는지가 좀 궁금하네. 아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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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, 씨. 어, 죽음 저항 맞는 거야? 오, 체력 재생돼. 아, 진짜! 어, 죽지 않고 체력이 재생돼. 우리 최종 목표로 이제 슬슬 갈까? 유, 유토피아 슬슬 가볼까? 그래, NPC도 다 찾았으니까, 그지? 그래, 그래, 그래. 배 조금만 왼쪽으로 돌려봐. 왼쪽으로 돌렸다가 멈춰? 됐어? 아니야, 조금, 조금 더. 아, 조금 더 가야 되나, 이게? 뭘, 조금 더 가봐. 뭐, 수맥 찾는 거야? 조금만 더? 아니야, 어, 아니야. 반대, 반대 방향. 내가 할게, 내가 할게. 조금씩 해도, 조금씩. bunlar, 아니, 아니야. 내가 할게. 어, 선장님이. 어, 됐다, 됐다, 됐다. 됐다. 된 거야? 된 거야? 이게 뭔데? 금종에다 띄어온 거야, 이거? 응. 아, 텔레비! 전국... 북방향일때만 낮아서. 아, 진짜. 나쁘지 않아, 지금. . 대의 방향에 영향을 봤어 이게. 여기 맞지? 와! 칩이 너무 잘 만들었어! 뭐야 이거! 유토피아 동학했어요! 빨리 와서 역사적인 장면을 봐. 뭐 집 같은게 있다 위에? 어 진짜 제대로 된 도시네. 진짜 말 그대로 유토피아인가? 벌벽같이 생겼어 근데. 도시인가? 저의 고층빌딩인가? 오 뭐야? 오오오오오와 오 야 빌딩봐 진짜 63빌딩 같은 느낌인데 아니 대박 아니? 어 끝내준다 여기 건물들 우와 아 눈 아파 근데 저 안 어울리는 저건 뭐야? 가운데는 왜 저래? 아 아파트가 버려진 건물이고 거기에 이 나무 같은 거 덧대가지고 새로운 집을 지었나 봐 저기 뭐 이상한 늑대? 같은 게 있는데? 하이에나 같은 어 하이에나 같은 게 있어 스탑 우리 바로 가? 어? 하이에나 맞는 거 같은데? 좀만 구경하자 좀만 가보자 가자아 루 루 루 루 루 루 루 루 루 엔나야 뭐야 저게 아 공격 안하네? 아 공격하네 오? 때리고 튀어 와 머리 좋아 헬린저였어 뭐야 이거 원퓨그를 내냐? 나이스 나이스 어? 그거 뭐야? 발판이야? 이거 움직일 수 있는데? 발판을 둘 수 있네 이제 발판을 이용해서 올라가라고 이런거 어떻게 했지 얘는 뭐죠? 얘는 고기 아 그래 얘는 대가리 안줘? 왜 대가리 안조래? 대가리도 가끔 떨어지지 전기게임을 먹었어요 토큰 먹었어 오 여기도 뭐가 있나본데? 오케이 오케이 문 안열리지 이런거 그러네 주변을 좀 둘러보자 여기다 연결하는건가봐 케이블을 끌어당기세요 우리 아까 먹었던 케이블 이거 이렇게 끌어서 어디에 연결할 수 있어 이거 수상하지 않음? 어 그러게 여기 올라가보자 여기다 싸우면 올라갈 수 있나? 여기 말고 또 딴 데로 올라갈 수 있나? 다른 곳이 있지 않을까? 형 여기다 시작했던 데에 있다 어 여기야 여기 응 들고 가야지 어 여기 못 올라간다 대답이요 자 이렇게 와 밟고 올라와 그치 어 이거 한번 두면은 위에서 못 건져 올라 아 진짜 전기 케이블 하나 나이스 어허 어 여기도 케이블 끌어당기세요 있다 아 여기서 철거? 어 해볼게 어 된다 어 되네 어 되네 되네 나이스 된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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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불 들어왔어 형 오 전기가 막 흐르는데? 아하 여기 반대쪽도 있어 형들 상자 갖고 가야지 맞다 상자 아 상자 안 갖고 가도 되네 여기 되게 많이 있다 아 그래? 아 저기 저기 내가 하고 올게 어 여기도 케이블 있구나 아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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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꽂는다 형 어디? 아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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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꽂는다 오 좋아 좋아 나이스 나이스 쭉쭉 저기로 연결하면 되겠네 이제 어디로 가야되나 여기야 여기 이 건물 혹시 모르니까 요거 갖고 가자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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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끌려갔어 방금 어이씨 깜짝이야 아 진짜 개노날남네 와 뭐야 아우 쌀놈 오아아아 어이씨 어이씨 오 이 자식들 이거 완전 무서운 놈들이네 와 진짜 깜짝 놀랐네 와 이거봐 오 머리 얻었네 아아 진짜 간사해 보여 동말 ㅎㅎㅎㅎ 왼쪽이 좋겠습니깐 오른쪽이 좋겠습니깐 왜 저래? 세 칸 쌓고 올라갈 수도 있나? 안 되네 세 칸은 못 쌓아 어 세 개 되는데? 세 개가 되는데 못 올라간다고 아 우리가 못 간다고 아 네 개를 쌓으면 되네 도와줘 도와줘 일로 와 뭔가 상자 다 들고 오는데 뭐가 이렇게 많아 여기 센가야 센가 됐어 올라왔어 됐다 여기에 전기줄 있고 이거 아까 내가 못 탔던 케이블 이 상태로 저길 못 가네 이거 타고 저기까지 가야되는거야? 저렇게? 탈수가 없어 아 형 반대로 생각하면 되겠네 여기에서 줄을 갖고 여기로 이렇게 올라가면 되겠네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으음 역시 셋이 합치니까 아이큐팩은 돼 으하하하하하 자 연결 나이스 거기 여기에서 또 줄 꺼내가지고 여기 저 와박기 가면 되겠다 그치? 여기 상자 좀 쌓아줘요 오케이 갑니다 와 진짜 쿠팡맨 같아 갑니다 고객님 여기 여기 됐다 됐다 오케이 오케이 여기에 다시 쌓아야돼 아 또? 어 됐다 아 이러면 되겠지? 오케이 연결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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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더 가야되나? 어? 그리고 아 전기 케이블이 모자라 이제 전기 케이블 하나만 더 있으면 되거든? 여기 발전기가 또 있네? 어 그러니까 발전기를 서로 연결시키는거지 여기가 마지막인거 같아 어 여기 뭐 야야야야야야 어? 저기 밑에 전깃줄이 있긴 한데 대박 어 맞네 먹었다 어쨌든 전깃줄을 먹었으니까 이걸 먹고 뒤로 내려가서 연결 찬 짜잔 아이스 뭐야 뭔가 작동되는 소리가 들려요 어? 저쪽에 펌프가 작동되고 있거든요? 이리로 훔쳐서 가야되나? 꿀렁꿀렁하고 있어 오잉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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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흙 개많어 뭐..뭐지? 나 뭐에 데미지 리뷰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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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벌레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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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지? 마스터 에이 나도 바닥에? 어 어 바닥에 벌레있어 뭐야 뭐야 이거? 으아 왜 이런게 있는거지? 이 흙더미를 파다보면 뭐가 벌레 말고 다른게 나오나봐 찾아보자 그런가보다 아잼 맘맘 이런게 있더라고 이리와봐 여기 퍼즐있어 여기 연결하는게 연결해서 모든 펌프에 물이 당기 공급되도록 해야 돼 어? 잠깐만 이거 좀 될거 같은데? 그렇지않나? 그럼 바깥으로 나오는데? 이리로 나오는데? 이 형 입대 여기 마셔 하하하하 와랄랄랄랄랄랄랄라 이거 나오면 안되지 어디로 아 여기로 나가야되는거구나 이리로 아닌거? 오오오 됐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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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굴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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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여기 다음거 아 이게 하나가 아니었구나 이게 하나가 아니었구나 오케이 여기 이렇게 나오는데 볼게 돌려봐 이거 맞는 거 같애 어 이거 맞는 거 같애 이건 아니고 어 됐다 이리로 이렇게 와서 됐다 어 잠깐만 왜왜왜왜 여기 이거 있어 마이하우스 노트도 있고 3개 있구나 필더 필디스 업 이거 채우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워터펌프 저기에서 물 끌어오고 있잖아 그거를 다 연결해서 이 워터 탱크에다가 채우면 돼 아 여기 코드도 있어 문에 어디 어디 어디? 여기 안에 봐봐 형 오 뭐야? 아내가 보인... 어 뭐야? 한 명씩 보고 와봐 미쳤어 아니 우주선이 있는데요? 우리 지구를 탈출하는 게 목표였어? 설마 지구 버림? 어 여기 꼭대기! 일로 와봐 컴온요 오우 이산화탄소통 와 형 저 옆에 건물로 가는 건가봐 저 엑스표시 작사를 쏴가지고 저기에 맞추는 건가봐 일단 여기는 지금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빨리 내려가서 물 탱크부터 빨리 더 입자 물 탱크 자 세 번째 물 탱크 여기다 꿀렁꿀렁꿀렁 이것보다 더 꺾인 거 없지? 이거 아닌데? 이거 안 되는데? 어어 반갑 반갑 됐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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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이제 차오브라클러 간다 여기를 보면은 어어 이산화탄소통 어어 물 탱크를 채워서 안에 이제 있던 아이템을 꺼낼 수 있게 됐어요 이산화탄소통 여기 있었던 거였구만 자 그리고 여기 있는 흙 다 퍼내 여기 어 이거 다 퍼야 돼? 어 노트를 보면 안다는데? 노트? 어떤 파브르야 어 이거 아까 우리가 봤던 지도가 표시되어 있다 지금 저латubs 빨간동그라미 표시가 그거 같은데 그럼 여긴데? 잠깐만 내가 해볼게 여기 으어어 아 Auch 난 정말 갈 필요 없고 나 형이 다 해 역시 수메가저씨야 여기가 여기가 맞어? 여기가 펌프에서 아 이거야 이거 위에도 있었구나 나이스 왔다 왔다 코드가 그러면 완성인데 가서 코드 입력 해보자 자동으로 해보자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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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무지게 잘 만들어놨어 바로 열렸었구나 헉 헉 white 뭐야이거 이게 뭐야이고 어? 형 armpit 청사진이 또있어 뭐냐 이거? 뭐지? 이제 끝 아니야? 이 voltage 여기 잭살 오 잭살 dag살 자 작살 챙기고 가자 가자! 여기 땅 어 해봐 해봐 쏜다? 그냥 또 나가는.. 엑스포시에 다 쏴! 나이스! 대박 살렸어! 대박 살렸대! 어 형! 그낭타! 그낭타! 한 번 더 끌고 한 번 더 뺀다! flow 빅asto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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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빅asto